설렘을 안고 달려간 곳. 백두대간의 기백을 품고 있는 강원도 정선입니다. 가면 벗고. 아 이게 어딘데? 밑에 다 보이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고소했어요 고소. 어휴. 누구야? 오늘의 아이돌. 누구야? 데이식스 아니에요? 대한민국 최고의 어만보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데이식스입니다. 원피스 소원이 여섯 신의 모양 출연이었는데요. 명절 때마다 갈 때마다 이렇게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. 하루만 되십시오. 제가 나가게 되면 뭔가 조금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해서 옛날부터 계속 나오고 싶다고. 진짜 나오게 될 줄 모르겠는데. 제가 어제 데이식스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 제가 영광이에요. 오늘의 프로가 팍 살 것 같아. 빗이 막 벌스마. 빗이 막. 빗이. 빗이 막. 빗이 막. 빗이 막. 아 진짜. 음성을 오게 된 무슨 이유나. 맛있는 먹거리가 너무 많다고 들었는데. 영케이 형이 진짜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좋아해가지고. 아 진짜? 먹방은 거의 올 것 같은데. 아 그 기분 탓입니다. 아 진짜? 하루 동안 우리 셋이 합쳐서 오만보를 거는 거예요. 아 셋이 합쳐서? 셋이 합쳐서. 그럼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.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. 아이고. 마보이. 예. 마보이. 오늘은 젊은 피니까요. 그러니까요. 자 그리고. 건물 준비한 게 있어요. 아 정말요. 그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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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피. 제가 직접. 제가 직접. 선물을 또 준비한 거 아닙니까. 웨이터로 체크할 수도 있어요. 설마요. 이분들 아이돌이에요. 네. 영케이. 영케이. 강원도 정선에서 오만보기 시작합니다. 야. 이야. 충광이. 오. 저 삽목두기의 눈이. 데이식스 노래하고도 잘 어울리네요. 그러니까요. 대이식스는 걷는 여행이 처음이더라고요. 그런데 뭐 언제 이런 데를 걸어보겠니. 그러니까요. 저희 진짜로 이럴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. 아 정말. 그래서 물수제비 알아 물수제비? 네 알죠 알죠.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. 네. 수제비를 먹고 싶어. 오. 오. 이건 잘하는 거죠.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. 해봐. 해봐. 어르신이 더 잘하는데요. 하. 저게. 아. 아. 영원께 던져서 계속. 노래 한 번 해. 노래 노래. 이건 스위커스 전 타이틀고. 아 이거 전에요.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곡이 있는데. 영케이와 원필이와의 이 하루가 한 페이지가.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.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잔. 함께 써내려가자. 너와의 추억들 너 가득 채울래.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. 나에게 다 맡겨봐. 지금 이 순간이. 다시 넘겨볼 수 있는.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. woo. 자 inaccurate 하나 두 Ett. 오라나 봐. 노래와 함께 하니 여행이 더욱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. 그리고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사진 같고 일단 공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? 보기만 해도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바쁘게 살았으니까 자꾸 쉴라 그러지 이런 데 나올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공기 좋은 풍경 보니까 또 색다르게 힐링되는